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려요. 자랑하는 법도 가지가지. 이건 컨셉이라 쳐도 저런 생각을 하고 실행하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긴 듯. 나오기 좀 불편하면 그냥 문을 열란 말이야. 토실토실 빵실빵실. 저걸 안 만지는 건 말이 안 되지 진짜. 39만원짜리 볼펜 사용방법. 일단 나는 만원으로 볼펜 사고. 38만원으로 술 사먹는다. 피가 끓는다. 본능이 깨어나는 순간. 눈빛이 장난 아니구만. 나를 해방해라 주인. 내가 길을 열겠다. 제설크루. 속이 시원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장면이네요. 너무 든든하고. 다들 봤지? 이제 너희들이 하는 거다. 제설도구 챙겨서 사열대로 집합. 좀 이상한 자동차. 아니, 뭔가 좀 많이 이상한 자동차. 저런 게 왜 있는 거죠? 심장주의. 바위 틈에 사는 생명체. 심장에 해로우니 주의 바랍니다. 저기엔 또 어떻게 들어간 거지? 뒤에 큰 구멍이라도 있는 건가? 초고층 빌딩 유리창 설치. 어우, 이렇게 한 땀 한 땀 설치를 하다니. 줄로 묶고 있어도 심장 떨려서 못하겠다. 보건 작업 중 유물 발견. 나폴리에 위치한 산조르지오 성당에서 재단 복원 작업을 하다 기존 그림 뒤 벽에서 16세기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명화가 발견되었다고 한다. 저걸 그동안 버텨온 게 정말 대단하군. 처음 발견한 사람 지렸을 듯? 유엔에서 금지시킨 익스트림 스포츠. 그것은 레고 깔아놓고 볼링공 축구. 응, 쟤들이 뭔 잘못을 했길래 저런 거라고 있는 걸까? 홀 세레머니도 못하겠군. 그림에 떠? 먹고 싶지만 쉽지 않음? 아, 쫄리면 돼지시든가. 싱글벙글 뽑기 레전드. 내가 이 판을 뒤집으러 왔다. 그냥 아주 통째로 뽑아버리기. 또 네가 한 짓이냐? 고양이가 시청 중인 TV를 꺼본다면? 변눈질로 노려본다. 좀, 고개 냅더라. 좀, 고개 냅더라.